배우 김혜윤은 최근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듯하다. 지난 26일 서울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에서 열린 롱샴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 그녀가 등장했다. 성수동은 트렌디한 카페와 개성 있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는 서울의 핫스팟 중 하나이다. 김혜윤이 이곳에 나타나자마자 현장에는 팬들과 취재진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김혜윤은 단정한 미소와 함께 등장하면서도 패셔너블한 가을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녀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재킷의 데님 팬츠를 매치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가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가을의 차분한 감성을 자아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패션 센스를 찬양했다. 김혜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또한 그녀의 미소는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으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매력을 발산했다. 김혜윤은 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바로 전날인 25일에도 중요한 무대에 섰다. 서울 드라마 워즈 2024불에서 변우석과 함께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 김혜윤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녀는 이 상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배우로서의 경력은 물론, 그녀의 뛰어난 패션 감각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김혜윤. 최근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를 향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성수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장소에서 가방 브랜드의 포토콜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특별한 행사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패션계 인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은 배우 김혜윤이었다. 그녀는 포토타임에 참석하며, 그날의 주인공처럼 눈부신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녀가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는 일제히 터졌고, 현장의 분위기는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혜윤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그 행사의 화제 중심에 서 있었다. 세련된 패션과 당당한 포즈로 스포트라이트를 완벽히 소화한 그녀는 행사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게 내려오는 재킷과 세련된 가방을 매치한 스타일은 가을의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패션이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김혜윤은 단지 외모로만 돋보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팬들과의 눈맞춤과 따뜻한 미소를 잊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다양한 각도에서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패션 모델을 뛰어넘는 배우로서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그날의 포토콜 행사는 단순히 브랜드 홍보를 넘어서 김혜윤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순간이 되었다. 인간 비타민으로 불리는 배우 김혜윤은 최근 성수동을 찾아 밝고 환한 미소로 주변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성수동은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디한 장소로 꼽히는 지역으로, 개성 넘치는 카페와 상점들이 밀집한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이다. 이곳에 김혜윤이 등장하자, 그녀의 해사한 미소는 그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김혜윤은 자연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성수동에서의 하루를 즐겼다. 그녀가 성수동에 등장한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그녀의 다양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팬들은 그녀의 사진을 몰아보며, 그곳에서 보여준 김혜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었다. 김혜윤의 미소는 그날 성수동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성수동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장소로,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독특한 경험을 즐긴다. 이런 장소에서 김혜윤의 해맑은 모습은 그녀의 별명인 인간 비타민에 걸맞게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다. 특히 성수동의 독특한 배경과 김혜윤의 매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사진 속 장면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한 배우로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 성수동에서의 모습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또한 그녀의 사진들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은 댓글로 김혜윤 덕분에 성수동이 더 빛난다며 그녀의 미소가 그 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고 칭찬했다. 김혜윤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배우로 그녀의 인생과 경력은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짜는 1996년 11월 10일이며 서울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기와 예술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그녀는 이를 토대로 미래에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무대에 서는 경험을 쌓아가며 그녀의 연기 실력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그녀는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판타지적 요소와 감정적인 서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김혜윤은 섬세한 감정표현과 몰입도 높은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드라마 스카이캐슬 에서의 연기는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 열풍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신랄하게 그려내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 김혜윤은 극중에서 차가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지닌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김혜윤의 연기 스타일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알며 때로는 유쾌하고 가벼운 역할로 때로는 무겁고 심오한 캐릭터로 관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는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혜윤의 또 다른 매력은 그녀의 겸손함과 진정성입니다.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기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김혜윤은 더 큰 무대에서 더 다양한 작품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